27명의 아이들과 함께한 반장선거입니다 그야말로 27명의 아이들을 직접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했고요 그리고 이름까지 직접 붙여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열정이 대단해요 박정민 감독님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우선은 27명의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냥 저는 딱 제가 캐스팅할 친구만 불러서 사실 오디션이 아니라 미팅을 했어요 그 어린 친구들한테 어떤 탈락의 고배를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오는 분들한테 다 어쨌든 같이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긴 했고 그리고 한 반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역할 이름도 없이 뭔가 그냥 앉아서 뭔가 사용되는 소모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의 이름을 싹 다 긁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인물 한 명 한 명 다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 반에서의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해서 한 장씩 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 대한 책임감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촬영 현장에서 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짓이었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한테는 좀 그런 어떤 책임감과 자부심 같은 것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백정민 감독의 동창들이 함께한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어 내 이름이? 막 이러면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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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